이제 늦은 밤 새벽 시간에는 택프를 돌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때쯤에 렉멜을 돌리는 걸로 하고 지금은 퀵멜을 돌리겠습니다. 퀵멜을 하게 되면 캐릭터를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좋네. 울산 공공 울산 공공 이분이 혹시 울산 철권 그분인가?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계급 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가볼까요? 갑시다. 아! 승스 보니까 맞는 것 같다. 자 기본기 넘진 가볼게요. 탁탁탁 타닥 갑시다. 기본기 넘진 자 이번에는 한 번 앉아 죽고 아아 탁 행시뻥발 탁 하단 하돌 딜캐 아 기다렸다가 원잽 써주는 모습 탁 탁 잽 탁 아하 아야야야야야 아 삑사리 자아 행신잽 아 행신 행신했잖아 행신잽했는데 좋아요 타닥 탁 아야야야 아 왠지 했는데 왠지 했으면 맞았는데 아쉽다 탁 탁 탁 탁 탁 탁 원잽 하나 더 원투 로키 로키 추마자 아이구야 느리게 일어났어 아아 역시 심리전이 대단하다 가봅시다 횡버 돌아추는 모습 탁 탁 탁 탁 탁 탁 아 하단에 죽고 뺑발 와 파크 파크 패턴 좋네 띄워 죽고 탁 삑사리 나추는 모습 풀어주고 탁 카운터 나주나요 아 제 패턴을 알고 계시네요 많이 썼거든요 띄워 추는 잘 때리면 제발 실패하지마라 아 아 씨 저게 왜 실패하냐면은 저 콤보가 살짝 어려워요 아니면은 밥이라서 안 맞은건가 저 콤보가 살짝 어려워 저거를 빨리 때려야 됩니다 이제 3타 스크류 시키는 방법이 어 줌마찰 하이킥으로 스크류 시키거나 원투포로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걸로 시키면은 그 후딜이 빨리 풀려가지고 대시에서 레이지 아츠가 쉽거든요 근데 저걸로 스크류를 시키면 잠깐 약간 어려워 저게 내가 실수해서 못 맞춘건지 아니면은 그게 원래 안맞는건지 그걸 좀 나중에 확인해봐야겠다 탁 탁 탁 탁 행보토라 추는 모습 어어 아 네 저거 파일했는데 하모파이 해야겠다 아 걸렸고 탁 탁 넘사 완전 QIP 핫 투 좋아요 기본기 넘친 카치 자 이번에는 횡신준마찰 느린 나라 느린 나라 따다 한번 기다려 죽고 하이킥 때려 죽고 못 나오게 탁 탁 기다렸다가 춤마찰 개겨주는 모습 갑시다 갑시다 하이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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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파 아파 하이킥 아아 아아 야 이거는 솔직히 아니잖아 아 이건 아니다 아아 봐봐 하돌 끊어주고 아아 봐봐 원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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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원 원 어 원 아아 쉽지 않아 아아 하이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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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시였다 기다렸다가 어어어 클라우드 갔다 하단 아아 똥빠 아아 또 걸렸네 아까 썼는데 또 걸렸어 하이킥 어 아아 안 부릅니다 자아 어 콤보가 어려울텐데 로키 아 이번에는 파크 안써주는 저 영리암 대단하니 아아 하단 똥빠 아아 아아 와 저게 어렵구나 저 하단을 막는게 어려워 역시 좋아요 탁 타박 민지암 맞추고 와 저걸 썼어 저거 한번 파이합시다 박 박 한번 파이할게요 박 잭 하이킥 아이고 짠성 원 좋아요 자아 착 동접 찍어주고 누워주는 모습인데 어이 큰일날뻔했고 어 롤롤롤 자아 와 저것까지 걱정이야 느린 하단 써주고 날라차게 해주는 모습 재밌다 상대가 잘하니깐 재밌습니다 최대한 날먹을 자제하고 해보려고 하니까 예 그래도 쪼금은 따라갈 수가 있네요 그래도 물사님이 이제 자기 패턴을 안 보여준 걸 수도 있고 쿼피 쿼하키 아아 대시 커킥 아 대시 커킥라 대시 하이킥 대시 기록하이킥 하이킥 와 짠성 원 진짜 적재석소에 딱 적절히 잘 쓴다 대초 대초 행보 대시 투고 대시 대시 하이킥 웨키인 추더 아아 웨키인 추더라면 맞을 수도 있었는데 탁 하덜 주마찰 잽 고 쓰읍 아 저걸 파이했는데 실전이 되니까 쉽지가 않네 탁 하덜 아 하덜했는데 클라팅 좋아요 아아 잠깐만 와아 저걸 피해주는거 봐라 쉽지가 않습니다 횡보 돌아추는 모습 아아 아파 횡보 돌아추는 모습 뻥뻥 아아 아파 아 좋아요 아 근데 이런식으로 되면은 어 일단 아 자자자자 쓰읍 넌 멍 때렸다 착 착 굿 착 착 아아아아 죄송합니다 이번에 핫 아아 아 개개 아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씨 이런건 안통하는구나 역시 갑시다 타이밍이 이상한 추돌 아아 맞출뻔도 했는데 한타이밍이 더 기다렸어야겠나 카우트 와아 딱 그 이제 행동패턴이 객이면은 무조건 맞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행동패턴을 한다 보니까 왼쪽 확정 좋아요 타닥 일어나지 않을테니까 아아 잠깐만 투 행보 타닥 아니 잠깐만 아아아아 맞을 수 밖에 없었다 방금은 와 밥이 저렇게 해버리니까 잡기가 쉽지가 않네 밥도 캐릭이 나쁘지 않구나 밥도 캐릭이 나쁘지 않구나 밥도 캐릭이 나쁘지가 않아 highway 일어나지 않으라고 욕구 욕구 뱅 굶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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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굶기